사태설이 나왔을 때 나는 그게 권력을 스스로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데서 계속 사태설을 흘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척슈머 같은 그런 상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도 압박을 가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태가 임박했다 그런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어제 한 번 제가 외신을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여러분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역시 바이든이 완강하게 대선 레이스를 계속하겠다 그런 의사를 피려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대통령의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격차가 확대가 됐다 펠로시는 바이든 4위 표명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사태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래도 결국은 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안은 해리스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본인이 본인 입으로 주변에서 아무리 이런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사태를 받아들이겠냐 그걸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이 워낙 강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걸 자기 스스로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좀 격리 상태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유세 복귀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의 이제 후원자들이나 고위직들은 자진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압력을 넣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다시 선거 유세에 나서서 미국에 대한 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19일 날 성명을 냈네요 민주당 압박에서 사태에 대한 계속된 요구하고 압박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레이스 의사를 완주를 밝히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본인이 내가 그만두겠다 하지 않으면 물러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민주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그의 자진 사태를 요구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접근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연임 출마를 포기로 결정할 경우 발표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 등 세부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당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진보적 색제가 강한 뉴욕타임스나 이런 신문들도 다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거죠 밀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부채질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내가 가장 유력한 주자인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들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격리된 상태에서 구 트위터 x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저격결 10개를 폭풍 개시했다 이게 여러분들 훨씬 더 최신 정보거든요 물러날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이든은 버티는데 성계하는 방식보다도 해리스 부통령으로 경선을 한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어지럽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방송 끝나고 한 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완주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 번 댓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전에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러분들 한 분이 쓴 민주당의 고위직들은 바이든을 제거하기 위한 대선 레이스에서 여러분들 손을 들도록 하기 위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여러분들 칼럼을 실었더라고요 18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이틀 정도 지난 거죠 그런데 한 번 지금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데서 계속 군부를 떼우고 척슈모와 같은 상원 원내대표나 오바마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같은 사람들이 계속 뭐죠 사태에 대한 바람을 잡아가는 그 내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시죠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와신톤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권력을 잃어버릴 위협에 취했을 때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냉혈한 계산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과 진보 언론 복합체가 자신을 대선에서 물러나도록 설득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면서 이 가혹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6월 27일 바이든의 토론이 실패한 이후에 시작된 그 노력은 이제 완전히 조율된 강풍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언론과 의회 측의 철회 요청에 사임하라는 힌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은 자신들도 조 바이든 후보가 물러나기를 원하는 사실을 여기저기에 알리고 있습니다 전부가 이름들 다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바이든이 포기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언론까지 그런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사임 요구는 도날드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에 며칠 동안 중단됐습니다마는 이번 주 밀워키 전당대에서 공화당이 땅 전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테이지 무대 뒤에서는 이미 바이든 제거를 위한 쿠데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쿠데타의 일원이 뉴욕타임스가 여러분들 바람을 잡고 CNN이 바람을 잡고 그다음에 하킴 제플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슈머 상원민주당 원내대표가 바이든을 방문해서 우리가 상원 선거 하원 선거에 다 패배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물러서는 것이 좋겠다 바이든은 계속 버틸 수도 있고 한 가지 옵션입니다 여전히 대의원들에게 8월 전당대나 그 전에 가상투표에서 후보로 지명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민주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패배의 길에 더 있었기 때문에 잘못 나게 되면 민주당의 하원과 상원에 다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자진해서 사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권력이란 절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내놓는 순간은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이든은 이 잔혹한 전환에 분노한 것은 전당합니다 자기를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밀어주는 세력들 다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민주당원들이 그의 재선 출마 결정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 안 한 그가 유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인간이 마지막에는 뭐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뇌를 바꾸지 않습니까 인간이 권력이 인간의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집착이 강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제가 내렸던 판단처럼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선 레이스에서 자진해서 내려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뉴욕타임스나 그런 거를 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 받았으니까 마침 내일 이번 주말에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결정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에드블룬을 진보 매체들이 올리는 것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대선 레이스에서 바이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백스테이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이든 제거 쿠데타다 이렇게 이해해보시면 되겠는 거죠 쉽지가 않을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끄집어내릴 수는 없으니까 본인 입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권력이란 것이 이렇게 질기고 좀 더티한 겁니다 본인들 이익이 안 되게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을 그냥 제거해버리려고 다들 날뛰는 거죠 어쩌면 fourthelorde 이익은Wo coron상 preaching Surely 감사합니다.